이번에 새로 또 아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고 확실한 거는 광수는 이런 약간 진지한 자리에서도 역시 살아있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엄청 더웠거든요 그날 되게 폭염하니까 이번 여름에 진짜 더웠었죠 실제로 오늘 제작벌프의 중간에 제가 무릎으로 경수한테 김학용 말리라고 몇번 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수가 내 다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잖아요 지금